자 오늘은 오비데이입니다, 오비데이잉 아니, 펜준아, 야,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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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? 하지 마세요, 하지 마세요 벌써 웃는데? 눈물 흐르는데? 아, 무섭냐? 무섭냐? 나 근데 진짜 이 콘텐츠 진짜 아... 괜찮아, 오빠 품에 꼭 안겨있어 뭘 봐봐, 형 형 형을 꼭 안겨있어 오비데이잉을 감싸줘야겠네 근데 공포영화가 뭔 영화인지 모르니까 무슨 영화예요? 그러니까 아니, 뭔 영화인지를 처음부터 듣고 얘기를 그렇게 안 해주시면 있네요 가면 돼요? 가겠습니다 아, 뜨거워 뭐야? 와, 야, 잠깐만 무서워 야, 이건 좀 아니다 아이씨도 약간 공포영화스럽고 벗기면 되잖아요 벗기면 안 되는 건가요? 벗기지 마요? 벗기지 마요? 어, 뭐야? 진짜 벗기지 마요? 아, 야, 밖에 뭐예요? 저 창문은 뭐야? 아, 저 뭐야, 저거 진짜 벗기지 마요? 아, 저거 진짜 벗기지 마요? 아, 저거 진짜 벗기지 마요? 저 벗기지 마요? 야, 저거 진짜 벗기지 마요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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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야, 사라졌어!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그ố! 아, 잠깐만! 여기 주선좌! 여기가 스스로! 아, 여기 앉아 앉아! 야, 어디 가? 야, 어디 가, 어디 가! 내가 봤을 때 어딘가? 여기가 아 있어! 야, 일로 올래? 아니, 진짜 쉿 쉿 쉿 쉿! 네, 여러분. 드디어 저희가 공포영화 콘텐츠로 돌아왔습니다. 와아! 근데 지금 어디 카메라가 저번에 저희가 슬픈 영화 컨텐츠 리뷰를 한 번 했었잖아요. 와아! 집중했어요. 집중! 그거의 연장선인 두 번째 공포영화 컨텐츠로 돌아왔는데요. 일단은 저희가 간단한 리뷰와 영화 끝나고 그런 마무리 멘트를 칠 때 그 전에 저희가 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오비노비의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. 잠깐만요. 제가 지금 운동 PT 정리 1퉁 해야 되거든요.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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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잠깐만요. 아 이거 카메라 보고. 오! 뒤에 누구 있어요? 일단. 없죠? 아 누구 있잖아요. 어디 있어요? 뒤에 누구 없어? 없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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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그러잖아. 어떻게 진짜 없죠? 아 저 진짜. 근데 저는. 나 오늘 진짜 춤을 추는 분 가면 어떻게 해? 아 진짜 못할 것 같아요. 기절한다. 아 네요. 불씨철박은 진짜 옛날 영화야. 근데 무서워 사람. 아 진짜 못해? 그래서 속 잡힐. 왜 자꾸 이거 움직여? 나 잠 못 자. 아 진짜. 어? 어? 아 진짜 못해? 아 진짜 못해? 아 하지 마세요. 진짜로. 아니 진짜로. 조용히 해 조용해. 아 잠시나 이제. 아 근데 이거 다. 아 저. 아 진동주네. 응. 자 오늘은 여기까지. 긴급. 그리고 한 가도 얘기하다시피. 오늘 본 자료 비례면서 문제가 출제돼요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. 7.3위? 응. 이건 뭐니? 아무도 없어요 신천들이 지는 나라의 꿈이네 없어요? 저쪽이 한승 병원에서 나왔대? 아 좀 앉아 좀 이게 없지? 아 이런 게 하나도 안 돼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하자와 무슨 일이야? 아 진짜 좋았어 아 싸우고 싶어 아돌즈 아 지금 무슨 타임이야 뭐 뭐 뭐 뭐 혼자서 이런 거 아니야 보고 있어 진짜 굉장히 나 되게 방지 않으셨어요? 여자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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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셋째 여보 셋째 떨려서 다녀왔을 때 다녀왔을 때 다녀왔을 때 다녀왔을 때 여보 셋째 진짜 잘생긴 하다 신난다 신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오 싸인해요 제발 아 좀 타이밍 질고 있잖아 아 아 영화 분명 없어요 분명 없어요 다 들린다 타이밍이가 귀여워 정말 좋은 거 아니야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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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 3, 2, 3, 2, 3, 2, 5 screens rhino 아 왜 또 저러가 아 이렇게 실행 דר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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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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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아고났다 대결이 기효자 아! 탈수 와우! aced 아! 뭐야!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 아 아아악!! 아아악!! 진짜요? 어떤 거 산죠? 아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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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만 나오면.. 어? 저기지.. 아우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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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씨.. 아.. 아.. 더워.. 더워.. 아우씨.. 알아듣는 거.. 대박.. 천천히 나왔네.. כ Hail .. 저.. lose your look.. bringen.. 아아.. 원 nak Есть 하나.. 습.. 둘.. 하나.. loses갔어요.. 현진 씨 아아 리모컨 여기요? 이거 그냥 꺼졌는데? 우리가 밖에서 도전하는 거야돼 밖에서 도전하시는 거 같아 아 깜짝아 감독님, 뭐야? 재미 없어요 장난칠나요 아 일단 잠깐만 아 잠시만 두 개 끊었어 현웅을 잘했겠어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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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그리고 저희도 잘 모르는 영화였던 이 기담이라는 공포영화를 이제 여름방학 특집으로 그만하세요! 그만해! 그만하세요! 네 하이 마세요! 네 이렇게 나 귀신이 꽃다크네 네 막 그 공포를 원래 여름방학에 이런 걸 많이 보고 더위를 많이 날리잖아요 우리 디아나 분들도 저희가 즐겼던 그런 운동회 뭐 여러가지 공포영화 그리고 맛있는 음식 같은 것들 드시면서 이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희가 뭔가 많이 컨텐츠로 봤지만 그래도 되게 재밌었던 영화 같아요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 오비가 너무 깜짝깜짝 잘 몰라줘가지고 현재는 계속 눈을 막고 귀를 다리.. 눈을 막고 귀를 막으니까 지금 죄송한 말이긴 한데 스태프분들이 했던 약간 깜짝 놀란 거 하나도 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좋아! 상찬이 오브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제일 겉보잖아요 본 건 있어요? 네 본 경우에? 개인적으로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너무너무 잘 보셨어요 너무너무 잘 보셨는데 저는 중간에 아 진짜 이거 나가야겠다 에 그런.. 신경이 있는 게 한 40번이거든요 이 영화 진짜로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또 재밌게 그런 두 번째 2탄 공포영화로 돌아왔었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웃긴 영화거든요 웃음 참기 웃음 참기 아 이건 절대 안 줍니다 네 웃음 참기 또 그런 컨텐츠가 이 컨텐츠 도대체 끝이 어디야? 네 영화 장면 다 볼 때 영화 장르를 모두 섭렵할 로맨스 보고 희죽흐죽하지 않기 아 아 로맨스 보면서 가슴 섭렵지 않기 로맨스 보면서 가슴 섭렵지 않기 로맨스 보면서 가슴 섭렵지 않기 아 아 이런 여러 페이지 콘텐츠도 한번 진행을 해볼 테니까요 에어폰 그만 좀 하세요 디크렌이 없어 디크렌이 없어여 굉장히 기지네 재미없어 아 근데 일단은 제가 일단 디크렌치 내에 가장 이제 어찌보면 겁이 많은 멤버잖아요 그렇죠 이제 진짜 이런 콘텐츠는 조금 많이 없어져야 되고 네 기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도 재밌고 즐거운 콘텐츠로 돌아오는 디크렌치 되실게요 근데 이게 재밌으면 몇 번 더 해줘야 되는데 괜히 별로 재미가 크게 없었잖아요 아 저는 더 열심히 썼어야죠 상 Antarctica 노력을 안 했어요 이번에 너무 있는 그대로만 하니까 네? 그럼 디아나 본들이 판단해주실 거예요 네 디아나 본들이 재밌었는지 없었는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고고 고고 Kait 안녕~~